유산아 유산아가 저의 또 다른 값진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산아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갈 수 있기에 더욱더 가슴이 크기 건강한 삶을 선물해준 최고의 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뭔가 결정하는 유산은 반드시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유산아 코리아 화이팅! 진심을 두고 누리는 사람들 정말 많은 축복들을 내 손에 드려줍니다. 진심을 세우고 우선은 이스라엘과 함께 걸어간다. 용서하장은 우선체로 우선은 이스라엘과 함께 걸어간다. 우선의 유산아의 모든 사례가 우선은 우리 마치고 우선은 우리 마치고 우선은 우리 마치고 우선은 우리 마치고 2022년은 좋은 일만 계속 생기는 한 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단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한 해 동안 정말 안전하시고 절대 아프지 마시고 한 번 더 툭툭 털고 일어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